지금 출국 이틀 전이고요 짐을 하나도 안쌌는데 뭘 싸야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트리오만 꺼내봤습니다 일단 수영복을 챙겨야겠죠? 그리고 이건 기초 여행용 사이즈로 장만한 조화장실도 그리고 지금 칸쿤은 덥기 때문에 이 셔츠 중에 하나를 챙겨서 합니다 보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흙청을 넣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라시 챙기고 지금 챙길 수 있는 건 이게 다인 것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새벽 2시이고요 캐리어를 거의 다 싸고 있습니다 지금 제 캐리어 상태는요 몇 분의 가방이랑 옷이랑 파우치 칫솔 챙겼고 수영복 또 시술용품 신발 이게 다입니다 3박 4일로는 충분하겠죠? 지금 약 2시간 뒤면 집을 나가는데요 처음으로 혼자 가는 해외여행이라서 아주 떨립니다 도착지가 여름이라 날씨 입고 위에 패딩 입고 출발합니다 도착 몇 한 번만 더 잠시 후 2시 2시 3시 2시 3시 1시 2시 다 프린트를 해왔지 프린트도 탈식이 있는데 계속... 준비 하나로 자석 선택했어? 이제 게이트랑 다 나오는 탑승 시간이랑 게이트 탑승 시간 내 생각엔 7시에 들어가는데 어차피 7시 10분 상관이야 우리 이제 9시 10분 뒤면 7시야 네 비행기 떼는 게 몇 시라고? 8시 15분 7시에 들어가면 딱 됐다 1시간 전에 들어가는 게 많이 많아 할 수 있어 혼자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 다 존경 D 몇이라고? D68 게이트는 몇? D68 10분간 온 거 주차에 함대물 잘가 8시 10분 잘 놀러 가는 거 같지 10분 오는 거 같지 잘 들어가 나 지국도 진짜 떠올리는데 여기까지 왔어 죽었다 진짜 이거 오면 보내줄게 혼자 비행기 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치에 거겠는데 다들 외국인이고 다들 이는 외국인 난 혼자다 I kind of almost didn't put it in Check your password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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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30원? 택시, 아? 여기가 전화하는 선거 9시 25분차 샀는데 차 보내고 45분에 태워졌어 말이 됩니까 이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